리딩보디 3 4-1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중요하게 설명할 거에요 New Clock Key 아 얘도 중요하게 설명해야 되겠네 The Smart Alarm Clock 이런 글의 종류 다 읽어봐서 내용 파악해서 알겠지만 이런 글의 종류를 Advertisement라고 합니다 Advertisement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광고죠 광고 광고글이에요 Advertisement 글이에요 그래서 광고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New Clock Key The Smart Alarm Clock 뭐 새로운 Clock이 뭐 새로 나왔어요 뭐 이런거죠 The Smart Alarm Clock Smart가 붙어있는거 보니까 뭔가 좀 스마트한 녀석인가봐요 스마트폰처럼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너 가끔씩 듣지 못하냐 너의 알람시계 소리를 이래죠 뭐 흔히들 겪는 일이죠 뭐 아침에 학교가야 되는데 알람시계 안 울려서 지각했어요 뭐 이런 것들 Do you sometimes not hear 너는 가끔씩 듣지 못하니 무엇을 안만 기려봤자 그거 못 듣냐 이말이죠 이런걸 보고 명사의 덩어리라고 하죠 너의 알람시계를 듣지 못하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요 Do you always wake up late? 너 항상 일어나냐 이러죠 Do you always wake up? 너 항상 일어나니?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찌씨 또 중학교 선생님들은 부사 라고 합니다 너 항상 늦게 일어나냐 Do you always wake up late? 늦게 일어나니? 또 질문합니다 질문이 연달아 세 개네요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너 보통 지각하냐 학교에 말이죠 너 usually하게 late for 하니? 오케이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네요 여기는 묻는 문장에 두 문장은 두 유인데 하나는 Are you 네요 그쵸 Do you sometimes not here? 너 가끔씩 듣지 못하니? 오케이 그래서 then 자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then의 세 가지 뜻은 그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면 이중에 이게 어울리죠 지금 문장에서는 그렇다면 You need clock key 그렇다면 너는 clock key가 필요해 여기에 보통 문장의 시작의 대문자인데 문장 중간에 대문자가 있는 걸 이런 거를 보고 고유명사라 그래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뭐 구미 대구 뉴욕 뭐 또 뭐 제임스 이런 거 있죠 뭔가의 이름이죠 이름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입니다 전세계의 구미 하나밖에 없죠 대구도 하나밖에 없고 뉴욕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임스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명이인이라 하죠 동명이인 근데 내가 어떤 제임스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제임스는 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것 유일한 어떤 것 유일한 것에 붙인 이름을 고유명사라 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문장의 중간에 사용되더라도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도 대문자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키 나올 때마다 음 좀 뭐 문장의 시작 부분에 다 있어서 티가 안 나는데 원래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고유명사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럼 그러면 you need a clock key 나는 클라키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클라키가 뭐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러면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 alone 클락한다면 do you always wake up late 한다면 are you usually late first school 한다면 그러면 you need a clock key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클라키가 도대체 뭘 해주길래 이런 상황이라면 클라키가 필요한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클라키가 뭐 하는데 makes 하는데 a loud noise 를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클라키가 시끄러운 소리를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동사 뒤에 하다시 뒤에 있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앞에 who나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어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의 특징은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앞에 그 행동을 하는 주어를 놓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있는 이런 what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것을 보고 부사라고 나중에 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어찌씨 부사라고 합니다 클라키가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in the morning에 그 다음에 어 여기서부터 뭐 알람시계가 loud noise in the morning에 makes 하는 건 이거는 usual 한 거죠 뭐 일반적인 거죠 그쵸 보통이죠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이상해요 클라키 has 클라키가 가지고 있는데 wheels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바퀴를 가지고 있네요 오 알람시계 바퀴가 달려 있지 자 그 다음에 쏘가 이어집니다 쏘 쏘는 매우 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당연히 그래서겠죠 그래서 클라키가 바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키 대신 왔죠 잇은 클라키 will move 클라키가 클라키 will move 돌아다닐 겁니다 어디로 all around the room 방 모든 곳이죠 방 모든 곳에 돌아다닐 것이다 심지어는 even under the bed 심지어 어디에도 심지어 침대 밑에도 이거 where all에 대한 대답이죠 요런거 붙어있으니까 그렇죠 이런거 붙어있으니까 이런걸 보고 전치사 라고 합니다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보통 when이나 where all에 대한 대답을 만듭니다 the room 하면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요거만 있으면 방 이것도 the bed도 마찬가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침대 근데 요렇게 합쳐지니까 무엇이 where 로 바뀌고 있죠 어디에 침대 밑에 방 이었는데 어디에 방 모든 곳에 요까지 합치면 그쵸 where 에 대한 대답이 정원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막 돌아다 바퀴가 바퀴가 있는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결과가 되는거죠 그래서 쏘는 쏘 앞에 원인이 오고 쏘 뒤에 결과가 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덴이 또 나왔어요 덴 자 이번에 덴은 뭐가 올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한 다음에 It will make 그것이 만들어 낼 것이다 클라키 대신 오고 있죠 계속해서 클라키가 a noise 를 어찌 again 다시 한번 더 소리를 낼거네요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낸답니다 오케이 어우 신기하네요 클라키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Until you get out of bed 니가 뭐할때까지 니가 침대밖으로 나올때까지 또 여기에 뭐가 생겼됐냐 Until you 가 생겼된거에요 Until you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키가 절대 멈추지 않을 클라키 위험 never stop 할 거야 언제까지 never stop 할 건데 Until you get out of bed Until you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할 때까지 Until은 뭐 뭐 할 때까지 란 뜻의 접속사죠 자 접속사란 말이 어렵다면 자 접속사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접속사 Until 빼고 요 부분만 살펴보면 니가 침대밖으로 나온 다죠 근데 Until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에요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바뀐다는 뜻이에요 니가 침대밖으로 나온다는데 Until이 붙으니까 다 자가 없어지고 니가 get out of bed 할 때까지 란 뜻의 등어리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니가 침대밖으로 나올 때까지 또 Until you find it 니가 뭐 할 때까지 니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클라키 대신 오고 있죠 계속해서 있은 니가 클라키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된이 또 나왔어 이번에는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니가 뭐 할 때까지 끌 때까지 끌 때까지 그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지 그제서야 멈출 거란 얘기인거죠 모두 해야 돼 뭐 할 때까지 Until you get out of bed 할 때까지 또 Until you find the clock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에요 Until you turn it off 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에요 그니까 막 침대밖으로 나와서 막 어디있어 짜증내면서 찾겠죠 그 과정에 잠이 다 깨겠죠 그 다음 with 클라키 뭐와 함께라면 이런 뜻이에요 클라키와 함께라면 with의 세 가지 뜻 또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with의 세 가지 뜻은 뭐뭐와 함께 이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뭇을 가진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나중에 뭐 지금은 이 뜻으로 사용됐고요 나중에 이런 뜻이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뜻을 모두 알아두세요 클라키와 함께 you can't be 될 수가 없다 슬리피헤드 잠꾸러기가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인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설명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꼭 필기하시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도 마찬가지 필기하셔야 되고요 몰랐던 것들이면 자 먼저 형광펜 초록색 된 것들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빈도 부사 어찌씨 중에서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얘기할 때 쓰는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빈도 부사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현할 때 쓰는 어찌씨 자 어찌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단어의 종류에는 뭐 뭐 하다 동사죠 하다씨 그 다음에 이름씨 명사죠 무엇 또는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 그리고 어떤씨 형용사라 압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 봤어요 근데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설명할 어찌씨 부사라고 합니다 일본말을 번역한 건데요 저는 어찌씨라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어찌씨라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부사라고 하는 것보다 자 어찌씨가 뭐냐 어찌씨는 말 그대로 어찌어찌 뭐 뭐 하다 어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까요 매우 추운 어찌 추운 매우 추운 추운 이란 말은 어떤씨죠 근데 어찌 추운 매우 추운 이런거 매우 이런게 부사란 말이에요 뭐 이것도 예를 들면 달리다 하다씨죠 달리다인데 빠르게 달린다 해볼까요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어찌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어찌 뭐 예를 들어서 매우 많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다 치다 저 정말 뭐 정말로 더 낫겠네요 정말 많이 고맙다 어찌어찌 고맙다구요 정말 많이 고맙다 오케이 그래서 어찌어찌 이런 말을 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씨 가지고 라는 말을 만들 때 사용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어찌씨 자 어찌씨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 빠르게 달린다 에서 빠르게 어찌 달린다구요 빠르게 달린다 그니까 빠른 이란 말도 있어요 그쵸 빠른 기차 어떤 기차 빠른 기차 빠른은 어떤 씨예요 근데 빠르게는 어찌하다 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죠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빠르게는 어찌씨고요 부사고요 빠른 형용사입니다 어떤 씨 그 다음에 매우 추운 그래서 어찌 추운 어찌 추운 어찌 추운 매우 추운 자 추운은 어떤 씨죠 근데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위에는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멋지게 정말 멋지게 정말 멋지게 정말 멋지게 다이빙 했다 어찌 다이빙 했다고 어찌 어찌 다이빙 했다고 정말 멋지게 얘도 어찌 얘도 어찌 얘도 어찌 인데 어찌 어찌 하다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정말만 써놨네 정말 말고 멋지게도 멋지게 이것도 어찌씨에요 어찌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빠르게 매우 정말 또 멋지게 이런 말들을 어찌씨 부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부사가 뭔지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어떤 일을 어찌 어떤 빈도로 얼마나 우리발로 하면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요 얼마나 자주는 영어로 how often 입니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인데요 how oft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 빈도 무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건 학교시험 문제 중1 때 많이 나오는데요 학교시험 문제에서 이 빈도 무사들을 배울건데 뭐가 빈도 무사다 이런거 배울건데 문장 속에 위치가 어디를 어디에 이 빈도 무사들을 넣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빈도 무사의 위치에 대한 얘기 빈도 무사의 위치는 양념씨 뭐 조동사라고도 하죠 조동사 뭐 조동사의 종류는 will, can, should, may 이런것들입니다 뒤에 하다시가 와야되는거 will go, can swim, should go, may be 이런것들 양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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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온단 말입니다 양념씨 뒤에 또는 b 동사가 있는 문장과 마찬가지 b 동사 뒤에 양념씨와 b 동사 뒤에 지금 배우게 될 빈도 무사 빈도 무사 하나 예를 들면 sometimes 이런거 있어요 sometimes 이런게 가끔씩 이란 뜻인데 가끔씩 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sometimes를 이런걸 보고 빈도 무사 라고 하는데 빈도 무사가 어떤 조동사 will 같은게 있는 문장 속에 sometimes를 넣으려면 will 뒤에 will sometimes 또 뭐 am, is, are 이런게 있는 문장에서는 i am sometimes he is sometimes 이런식으로 b 동사 양념씨 b 동사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하다시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 동사 앞에 앞에 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i go 이런게 있다 그러면 나는 가끔씩 간다 라고 여기 sometimes를 넣고 싶으면 일반 동사 앞에 i sometimes go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b 동사 뒤에 빈도 무사가 온다 근데 이 위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 not이 들어가는 위치 하고 똑같은 위치에 뭐가 들어간다 이 sometimes 같은 녀석들 빈도 무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not하고 같은 위치에 빈도 무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일단 어떤 빈도 무사들이 있는지 이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높은 것 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빈도가 높으면 우리가 항상 이르죠 항상 그쵸 그 다음에 그거보다 빈도가 조금 떨어지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난 보통 뭐뭐해 난 항상 뭐뭐해 하면 빈도가 높은거고 나는 보통은 뭐뭐한다 일반적으로 뭐뭐한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빈도가 또 떨어지면 난 자주 뭐뭐해 이릅니다 자주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가끔씩 뭐뭐해 때때로 뭐뭐해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않는 빈도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로 해보면 항상은 always죠 always 그 다음에 이거 아는 거 미리 대답하세요 동계되기 전에 usually죠 usually usually 그 다음에 자주 라는 말은 often 이고요 그 다음에 often에 티가 소리 안 나는 거예요 often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않는 빈도면 never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 부사의 위치 아까 얘기했던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1 때는 문장을 세 가지 종류를 배우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와 중1 때 세 가지 종류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빈도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빈도 부사가 들어가지 않은 문장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는 문장 그 다음에 빈도 부사를 집어넣는 문장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녀는 행복하다 라는 표현이죠 she is happy죠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가 사용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she is not had 되고 뭐 isn't 이렇게 줄여도 되죠 she isn't happy 자 그러니까 not이 be 동사 뒤에 들어갔죠 그러면 만약에 그녀가 항상 행복하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she is always happy 이런 식으로 be 동사 뒤에 빈도 부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뭐 그녀가 보통은 행복해요 이런 거 갖고 싶으면 user need를 바꿔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동사에 있는 문장에서는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이렇게 not이 들어갈 위치고요 근데 뭐 가끔씩 이런 문장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상 그녀는 행복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always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때는 always always she is happy 강조하고 싶으면 영어 문장에는 문장의 앞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always를 문장 중간에 넣어야 되겠다 라면 이렇게 요런 위치에 is 뒤에 넣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종류 비 동사가 있는 문장의 종류에서 빈도 부사를 넣는 위치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나는 거기에 간다니까 이번에는 하다시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누가다 I가 고다 어디에 there 이래도 선생님은 영어 문장 쓸 때 요렇게 끊어있게 하죠 누가 뭐뭐한다를 한 덩어리로 보고요 영어 문장에서는 항상 누가 뭐뭐한다 주어와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겠죠 아이고야 이게 먼저 나와요 이거 먼저 할게요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자 이거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뭐 속에 이 고 속에 하다시니까 두 두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 don't go there 이렇게 하면 난 거기에 가지 않는다 가 되겠죠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낫과 하트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 앞에 낫이 들어가는 위치니까 내가 가끔씩 거기 간다 할 때는 I sometimes go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에 있는 문장에는 일반 동사 앞이에요 왜냐하면 낫도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은 양념씨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면 뭐 해야만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 두 가지가 있겠지만 must라든지 또는 should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거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should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ou should should go 아 you should do it이군요 미안합니다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너 그거 해야만 돼 이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절대로 그것을 해야만 된다 만들기 전에 이거부터 할께요 순서가 너는 그것을 해야만 된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표현은 you should never do it 그래서 조동사 있는 문장은 조동사 뒤에 이렇게 빈도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should not을 만드니까 should 뒤에 not이 오듯이 빈도 부사도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본문 분석입니다 뭐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것들 볼 거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요 뭐 쉼표가 사실은 종류가 있어요 쉼표가 어떤 요게 또 필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면 필기하세요 쉼표가 그냥 쉼표가 있고요 이와 같은 쉼표를 보고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새로운 스마트폰이 스마트 알람 클락이 나왔는데 걔가 클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새로운 클락인데 뭐다 더 스마트 알람 클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은 do you sometimes not hear 여기에 빈도 부사 보이고 여기에 동사 보이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넌 가끔씩 못 듣니?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셋 다 공통점은 물음표인데 두 개는 이렇고 얘만 이렇다 했죠 그 이유는 here가 듣다 라는 하다시고 wake up이 잠에서 깨다 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전부 들어 있던 두가 숨어있다고 했죠 하다시 속에 두 나 더즈 디드가 숨어있다 했죠 지금 현재 시제이니까 두가 숨어있었고 여기에 희나 쉬가 아니니까 더즈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얘는 왜 아냐 late 했듯이 이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늦은 이라는 무슨 C라서 어떤 C라서 어떤 C를 어떤을 어떻다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B 동사고 만약에 이게 묻는 문장이 아니었고 그냥 너는 지각한다 라는 문장이었다면 you are late 이렇게 되죠 너는 지각한다 you are late 여기 B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묻는 문장만 그러니까 어떨 때 두고 어떨 때 B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도 무슨 C가 문장 속에 사용되느냐 하다시가 있느냐 하다시가 없느냐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빈도우사들 이렇게 보이고요 빈도우사들 이렇게 보이고요 빈도우사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동사를 표현하면 여기 있죠 일반동사 여기 있고 일반동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동사 있어요 B 동사 뒤에 있죠 지금 문 의문문이라서 조금 순서가 다르긴 한데 B 동사 뒤에 있고 일반동사 앞에 있고 이런 위치에 빈도우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덴 있죠 덴 아까 전에 내가 이 덴의 뜻은 그러면 이라 했죠 그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도 아니고 그러면 이라 뜻인데 사실 이 덴은 이 덴한테 아마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이 덴이 뭐 대신 왔냐 하면 if you always always 아 아니네 sometimes if you sometimes not hear your you you are you always wake up late if yo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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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대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니 그러면 이란 뜻이니까 그러면 네가 클라키를 필요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란 말은 네가 가끔씩 너의 알람시계를 듣지 못하고 if 만약 이란 뜻이니까 만약 네가 가끔씩 너의 알람시계를 듣지 못하고 만약 네가 항상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 네가 보통 학교에 지각한다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해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긴 걸 이렇게 긴 걸 누가 대신하고 있다 바로 then then 한테 고마워 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대신 왔다 이거 대신 왔다구요 if you sometimes not here you are all a clock if you always wake up late and if you are usually late for school you need all a clock 대신에 어이구야 고마워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가지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쵸 이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어 줄 바꿔서 할게요 그래서 클라키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구요 제가 필요로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뭐 이 뒤에다가 what do I need if I sometimes not hear my alarm clock 이 말을 쭉 붙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what do I need if I sometimes not hear my alarm clock if I always wake up late and if I sometimes late usually late for school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겠네요 줄여서 이뤄도 되겠네요 what do I need then 됐습니까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그랬더니 you need alarm you need clock key 라고 대답하는 문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키가 makes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시끄러운 소리를 그 다음에 in the morning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다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이번에는 누가 뭐뭐한다 속에 does가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오케이 a loud noise what이 되겠죠 what 그 다음에 does 튀어나오고 클라키 make in the morning 붙여주면 되겠죠 in the morning 그래서 what does 클라키 make in the morning 클라키가 아침에 무엇을 make 합니까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allowed noise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음 in the morning 이 궁금하며 in the morning 궁금하면 when 만들어서 앞으로 보여요 when does when does 이거는 그대로 사용돼요 when does 클라키 make allowed noise 이러시고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언제 클라키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니 하고 싶으면 when does 클라키 make a loud noise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다른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게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면 무슨 말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냐면 무엇이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까 라는 질문이 될 거고 지금 이게 궁금하다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거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에 물음표만 해주면 돼요 자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다른 문장 다른 문장과의 차이점이 다른 것들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궁금하거나 when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거나 이럴 때는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튀어나와서 요런 식으로 만들죠 근데 이 부분이 궁금하면 그냥 여기에 있던 does가 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색하니까 what으로 시작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does what 할 필요가 없고요 what makes 뭐가 만드니 시끄러운 소리를 아침에 이런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문장의 주어를 가지고 만든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조금 다르죠 순서 더 뭔가가 튀어나오지 않죠 위치가 바뀌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clocky has wheels clocky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바퀴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clocky가 뭘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what what 하고 head 속에 does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형태는 have였는데 have랑 does가 합쳐지면 does heads가 만들어질 거고 what does clocky 하고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인 have clocky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죠 what does clocky have 했더니 it has wheels 바퀴들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so so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그래서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clocky가 돌아다닐 것이다 원방을 심지어는 침대 밑으로 이러고 있죠 자 아까전에 den한테 고마워하라고 했죠 이제는 so한테 고마워해야되요 so는 뭐 대신 왔냐 바로 뭐 대신 왔냐 because clocky has wheels 되시는 거에요 자 because clocky has wheels it will move 이렇게 해보면 이거 해석하면 뭡니까 clocky가 바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clocky가 바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확 줄여서 뭐가 됐다 so가 된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den 또 나왔어요 이번에 den은 뭡니까 그런 다음이죠 그것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이죠 그러면 den한테 또 고마워해야되겠죠 뭐 대신 왔냐면 after it moves all 계속 써야될까요 여기까지 계속 쓰면 돼요 이렇게 그니까 after it moves all around the room even on the bed it will make a noise again den 대신에 den이 온 거예요 그니까 after가 after는 접속사로서 뭐뭐 한 다음에니까 뭐 한 다음에 그것이 온방을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침대 밑으로 돌아다니 돌아다닌 다음에 그것이 한 번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겁니다 라는 거죠 그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긴 거 있죠 이렇게 긴 거 이렇게 긴 거 대신에 누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란 뜻에 den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클라키 will never stop 클라키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뭐 할 때까지 였죠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ith 클라키 with 클라키가 무슨 뜻이냐면 클라키와 함께 라면 이란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네가 클라키를 가지고 있다면 하고 똑같죠 그쵸? with 클라키를 어떻게 바꿨을 수 있느냐 아 if you have 일시정지 누르면서 필기하고 필기한 내용들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k 수고하셨습니다